1부에서 계속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인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다가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의 배경입니다. 2절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근과 같으니 먼저 강단 말씀입니다. 보금의 개인화 또 제자화 세계화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보금화 개인화 보금화라고도 하고 개인화라고도 하는데 또 개인이 보금화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 첫째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요한범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냈다는 이야기죠. 영어로는 피니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다 아는데도 끝내지를 않았어요. 끝내려고 믿음이 필요하거든.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따라서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죄와 사망의 근처에서 해방됐구나. 사단의 근처에서 해방되었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구나.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이 안 난 상태에서 자꾸 다른 거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틀린 보금 다른 보금이 되어버립니다. 보금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왜 사이비단에 넘어갑니까? 보금으로 끝내버려야 되는데 보금으로 끝내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교주도 왜 자기가 그렇게 되어버립니까? 무슨 교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다 문제를 해결했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교주는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부활했다, 재림주다, 내가 부활주다, 재림주다 이런 소리를 내주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끝내야 된다. 그게 보금의 개의 나라.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보금화시켜야 된다. 보금화시키러 가는 영적 전쟁을 캠프라고 하거든요. 보금화시키는 영적 전쟁을 캠프라고 한다. 세계보금화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보금화시키게 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보금화시키는 걸 보고 자기 캠프라고 합니다. 자기 캠프는 어떻게 하느냐. 삼 오늘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보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평상시에 누리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를 보금화시키는 캠프가 다 되어지고 이 시스템이 있어줘야 합니다. 캠프로 갈 때 최종 목적이 뭡니까? 제자화시키고 시스템을 확립하는 거라면 자기 캠프를 통해서 나를 제자화시키고 나를 속에서 제자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되면 자기 현장에서 확인되죠. 자기 현장 캠프.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았냐 못 찾았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현장을 보금화하는 캠프의 인생을 살아나. 이게 여러분이 이번 주에 첫 번째 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보금화하는 여러분 개인이 먼저 보금화 되어야 되고 제자화라는 말은 제자는 현장에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세계화된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이 전문화, 헤븐이 탤런트를 찾아내시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평생의 캠프. 이걸 찾아낼 때 세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천국의 모형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교회의 축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적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를 알면요 굉장한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왜냐? 천국의 모형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뭡니까?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럼 내가가 뭡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를, 교회가 막 복원부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메시지를 할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복원과 교회가 붙어있는 거잖아요. 분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알게 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여기버립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서요. 교회를 지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구원 받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안다는 말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인생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쳐야 되고 굳해야 되고 결국은 인생이 마귀에게 당합니다. 몇 가다가 제가 반정을 하지만은 현장에서도 이런 걸 하긴 하고요. 점 쉬고 굳하고. 이게 전두화로 학창시일 학교로 가니까 마을에 또 간이 있고에 성황당이 있는데 성황당을 보고 가슴이 묵묵한데 가니까 동네에 그냥 정신문제 있는 아들이 몇 명이 그냥 돌아다니냐. 얼마나 참.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장님한테 인사하고 복원 좀 전하겠다 하니까요. 마을 회관에 가서 뭐 해라고 해서 이 도시가 율동하고 그러고 학창시일 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정신문제 있는 집안의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 그거 했는지 자기 집에 갈급했는지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집투를 사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이 부산 울산에요. 고속도로를 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앉는 한 구간을 담당하는 회사에 분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믿음이 좀 좋은 근사님인가 봐요. 그런데 그 남편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수행로계를 찾아와가지고 단임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신앙 간증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한 구간을 맞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에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래하고 와서 이 근사님이 남편하고 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했냐 또 남편이 끄덕끄덕 따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접하고는 우리가 우리 남편이 예수 영접한 기념으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아 그거 우리 그 안 그래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청년 부부하고 세 가정이 교회를 개척할 시골에 했는데 그게 건축 헌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을 안 만나봐라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요 바로 백지수표를 딱 끊어줬죠. 처음에는 돈을 얼마 끊어주더만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만은 그걸 찢어버리고요. 백지수표를 다 끊어줬어. 그 백지수표에 마음대로 써서 지어라 하더라고. 청년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감동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양산에 가면 있는 삼동교회라는 곳인데 그럼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점하고 굳하고요. 그게 쫙 깔려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불신자는 뭡니까? 마귀의 자녀니까요.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뀐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구원 받던 증거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조, 인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자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10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기도는요. 보좌에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에 뭡니까? 금대집에 검향로에 달여 봐가지고 하늘 모자로 올린 것이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다니엘 10장 10절 20절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태웅 12장 28절 30절 그러니까 방한자를 완전히 결박하고 허강새리에 겪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불러서 뭔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세계 성령 축구만 받으면 성령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7가지 시험은 블레싱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인생이 헛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제일 먼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교회라 했는데 그대로 천국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자하시는 특별한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자의 축복이 많으십니다. 이게 갈보리산에서 일어났고 감남산에서 약속되고 마가다랍방에 일어난 응답을 그대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펴 흘리시면서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피니쉬 다 끝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남산에서는 뭡니까? 이제는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플랫폼이랄 때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회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다랍방에서 약속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축복은 뭐냐? 이제는 천국의 잔치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왜 혼인잔치라 하느냐? 예배가 잔치는 잔치인데 무슨 잔치냐? 지옥 잔치가 아니고 천국 잔치, 기뻄의 잔치, 행복의 잔치라는 약이고 이제는 혼인이래 할 때에는 크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약속이 있는 곳 기뻄이 있는 곳 미래가 들어있는 곳이란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혼인잔치를 세번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만 모여 사는 정혼식이라고 하죠. 정혼식 마리아와 요한이 뭡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 요셉이 뭡니까 결혼을 할 때에 뭡니까 정혼식을 했다. 두 번째는 신부집에서 하는데요 신랑이 신부집에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신부집으로 갈 때 뭡니까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와 유사한 것이다.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게 되는 영적인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 입성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천국 입성을 바라보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뭡니까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뭡니까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5장을 아는 사람들 그게 예복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죠. 후려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 피제사를 드려야 될 그리스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자들이 이사야 7장 14절을 알아들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베드로가 얼떨결에 고백을 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는 베드로가 아마 구약은 머리어로 쓰여지면서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편의상 메시아라는 말은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신약이 오면 그리스도는 완전히 성취된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구약에는 오실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신약에 우리는 오실메시아를 믿고 있다. 이 표현이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구약에는 기버리어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표현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언어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적에는 심히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말로 하자면 메시아적 사관을 가지고 그냥 주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이 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오셨다. 사단의 권세를 끊고 우리를 해방하시러 오신 분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를 끝내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 권세를 끝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려고 오신 분이다. 이건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이야기하니까 그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 마태국은 16장 16절을 고백한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창세기 3장 15절 추레유키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국은 16장 16절이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예복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성전인데 이 성전에 세 가지 떨이 없어서 바로 성전이 세 가지 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느냐 세 가지 떨이 없는 거예요. 다민족 2, 3, 7의 떨이 없고요. 치유 떨이 없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 어린이 기도의 과부들 어린이들 연약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받고 기도해야 될 떨이 없는 겁니다. 서밋에 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밋의 성전 하나님의 문화를 해보가는 이 성전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2, 3, 7 치유 서밋의 성전 문화를 해보갈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금의 개인화를 위해서 자기 캠프가 누리지고 자기 현장을 보금하는 캠프 먼저 자기를 보금하는 캠프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에도 본격적으로 2, 3, 7 치유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성교사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미주 청년 성교 북에서 진행하는 청년 전도학교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옵기는 전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전도자들 현장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70 제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70 제재를 통해서 70 현장 지역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민족 사역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또 영어 예배팀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캠퍼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발걸음 닿는 것이 허감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관우들 하나님이여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질병이 축복의 기회여 전하의복의 기회가 되는 역사를 체험해하옵소서 오늘도 군 현장으로 학원 현장으로 학교 캠퍼스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승부인들 현장 성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